다음 순서는 정책 공감입니다.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높은 자살률, 이에 따라서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과 과정과 함께 자살 예방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을 먼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말씀하신 대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2위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입니다. 9월에 발표된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자살로 인해 사망하셨던 분이 1만 2,463명에 이를, 3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 원인 중에는 암이나 심장질환에 이어 5위의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에는 2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34.1명으로 최고 수준을 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매니저 언론의 OECD의 자살률 1위다라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수식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2위가 된 이유는 리투아니아가 새롭게 가입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 굉장히 줄여야 할 이유가 사실 되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살의 특성이 조금 있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나라 자살은 일단 성별로 보면 남성분들의 자살이 훨씬 높습니다. 자살 시도 자체는 응급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성분들의 자살 시도가 높지만 남성분들은 주로 목매미나 투신 같은 좀 더 치명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수단으로서는 목매미나 말씀드린 추락, 가스 중독 같은 경우가 높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 50대, 특히 남성분이 가장 높은 숫자를 자살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외국하고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60대 이하보다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로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고요. 연령대로 4,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들이 자살에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잘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가 자살에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는 관계부처가 범정부 합동으로 자살에방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고요. 이 행동계획에는 현재의 자살률 25.6명에서 10만 명당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요. 이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34.1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매우 적극적인 목표 수준이고요.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그리고 재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와 함께 전사회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군요. 2022년에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17명으로 줄인다. 2011년인가 그때보다 절반 정도 되는 수치. 굉장히 구체적인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살에방 국가행동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에방을 위해서 필요한 전체 분야를 다 담았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살에방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자체별로 자살에방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의 자살 사망자 조사 자료를 모두 갖고 와서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통장이나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통장 분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사례관리자 같은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분들을 옛날에 게이트키퍼라고 불렀던 생명사랑지킴이, 생명지킴이로 양성을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에도 우울증검진이 있는데요. 이것을 40세와 66세만 시행하던 것을 40세 이후로 50세, 60세, 70세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분들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자살 시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통해서 자살 시도자분들이 오면 이후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자살려방센터에서 상담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살과 관련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는 부분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유해 정보,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의 자해나 자살 수단에 대한 정보 등 자살 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신고를 통한 삭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보내드리는 자료 영상,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자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국민이 보지붙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 과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생명지킴이, 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한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자살을 시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리미리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심리 부검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자살 원인을 밝히는 건데요. 이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의 약 90%가 넘는 분들이 자살 시도 전에 일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게 됐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생명지킴이는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 통장이라든가 독고노인 사례관리자 같은 보다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자살려방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자살려방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위험 신호를 잘 인지해서 고위험군을 적절히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자살료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앙의 어떤 정책이 지자체에 잘 전달돼서 잘 시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살려방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앙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가 자체의 시행계획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고요. 이를 저희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의 변사사건 자료를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 단위로 자살 사건의 특징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주소에서, 구체적으로는 주소까지 나옵니다. 주소까지요. 어느 주소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수단으로 자살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이런 자료를 드림으로써 마을 단위의 특성 있는 자살려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 건강보험 데이터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의료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좀 더 고위험군을 구체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국가 개입을 통한 자살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 특히 자살 예방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상담하고 치료로 연계해드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 예방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455명을 확충해드리는 예산을 지원해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30분, 내년에 250분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또 12월부터는 각 보건복지 콜센터가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의 8자리 상담번호를 1393이라는 4자리 번호로 통합 운영해서 자살 예방 상담이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응대가 가능하도록 12월부터는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과 관련된 보도나 유해 정보가 자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고 기준도 올해 7월 31일에 개정을 해서 보다 기자분들이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실 때 적용하실 수 있는 5가지 원칙으로 제공해드렸고요. 경찰청, 소방청과도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보를 드리면 알 권리도 보호하면서 적절히 이런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개발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 시도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또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상자별로도 예방 정책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살 시도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 시도자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20배 내지 30배의 재시도율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들인데 일단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의 많은 수가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2개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가 왔을 경우에 초기에 상담을 하고 정신과적 평가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사례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례 관리가 그냥 응급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급실과 정신과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 예방센터 같은 지역사회 자원으로까지 연계가 돼서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혜택을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에는 63개소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자살 예방 정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동자나 실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주요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용위기 지역 같은 것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시적으로 마음상담, 심리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신청이나 이런 경우에 해드릴 수 있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감이나 우울감들을 줄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독고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같은 사업을 전국 152개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학생들의 자애나 자살도 굉장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SNS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자상담 시스템을 해서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또 자살률을 줄일 수가 없겠죠. 우리 주변에 자살위험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없는지 정말 우리 국민이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해보는 자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에방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